아우 야 치속 없으면 이거 어떻게 뚫냐 기록을 직스도 치속 들고 있네 지금 치속이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마 정복자나 직공 들텐데 그러면은 정복자가 답이 나오나 정복자가 타워에도 딜 들어가면 좋을텐데 정복자가 집공이 예전에 베인 구르기평은 타워에 안 들어갔어 직스가 느려서 둘을 못잡아요 만약 잡아도 되게 늦게어질 수 밖에 없어서 좀 느린데 늦게 왔는데 일로 들어가서 대기하시면 될듯 이렇게 오는거 네 근접을 근접이 지워지지만 하면 되는데 근접이 지워지지만 하면 되는데 다운 쳐요 그냥 미니언이 없어갖고 어 미니언이 없다고? 어 그럴리가 엄청난 변수인데 미니언이 약간 마르는 타이밍이 있긴 있더라구요 내가 좋거든요 아 걸리면 좋다 그럼 걸리고 도망가다 아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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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고 밀읍시다 타워 X 2 오 괜찮은데? 네 괜찮은듯 라인 애매한게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가서 라인 최대한 전선시켜줘요 스킬 미니언에 막 써주고 네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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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어 잠깐만 역대급인데 이거? 야 미니언 다 시켰잖아 네 네 처형이 없긴 해요 빼빼빼 한번 빼고 한번 빼고 처형했어요 아이고 어 오케이 49초 아니에요? 48인가 9가 그렇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2대5 여기까지 하면 돼요 나이스인데?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2대5 완 완 지속 이제 우리 없어지니까 우리가 1등 우주 1등 우리 1등 하